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를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범죄사건 보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지난 13일에 한 야산에서 안매잔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전 남자친구 A씨를 용의자로 주목을 했고요. 이 용의자가 과거 다른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으로 연쇄살인 범죄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런 범죄사건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보도 얼핏 기억이 나네요.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띈 보도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사실 범죄라는 게 사람들의 감성이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범죄사건 보도를 좋아합니다. 특히 사건이 잔혹성을 띄고 있거나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상 등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자가 사귄 3명의 사람이 다 죽었다. 라고 하면 일단 언론 보도는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범죄라는 것도 일종의 국민에게는 알 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사건 보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경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범죄사건 보도가 국민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 것이고요. 부적절한 범죄 보도는 오히려 국민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 하나다라고 하는 건 순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범죄 정보를 알려줘서 예방이나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범죄 보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범죄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보도를 통해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 보도를 통해서 범죄자의 행태를 알리고 비판하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형벌 효과예요. 범죄자에게는. 그래서 예방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기능이 있죠. 역기능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역기능은 모방 범죄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범죄 보도에서는 범죄의 수법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조작법, 입수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 피의자의 인터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없이 범죄의 동기나 피의자의 주장이나 주의를 너무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흉악 범죄의 내용과 현장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감퇴시켜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모방 범죄뿐이 아니라 죄의식도 약화시킨다? 네, 죄의식을 약화시킨대요. 사람들은 흉악한 폭력적 범죄 장면에 자주 노출되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범죄 불감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범죄 보도를 많이 보는 것이 결코 또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범죄 보도가 잘못될 경우에 사회 문제에 대한 불법적인 해결 방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복수 이런 거? 네, 사적 복수가 최고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신원을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도 범죄 보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2차 피해, 3차 피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가 범죄 신고자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신고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기능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범죄 보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인데. 네, 그렇죠. 즉 이번에 계기가 된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나요? 일단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부각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웍스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의정부서 노래방 도우미 안매장 용의자, 연쇄살인범 가능성 수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의 첫 문장도 의정부에서 8개월 전에 실종된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안매장된 채 발견됐다라는 것이고요. 기사 내용에서 보면 계속 경찰은 그 무렵 A씨가 B씨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했고 B씨와 사기였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특히 그 직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회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런 피해를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과거 지존파나 막갑파 사건 등의 보도에서 피해 여인들의 주소와 사진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특히 피해 여성이 성매매 여성인 경우에는 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언론 자체보다도 경찰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시시콜콜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찰이 알려준다고 해도 기자가 다 받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여전히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보복범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과거 지존파 사건 당시에 사건을 신고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물에게 경찰이 표창장을 수여했는데요. 이 모습을 언론이 다시 보도하면서 표창장을 받는 사람을 찍음으로써 다시 한 번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언론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 신상정보 부각 보도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 그 다음 또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수준입니다. 아까 저도 언급했죠. 그런데 한 남자를 사귀었던 여성 3명이 모두 죽었다. 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과 경찰이 말한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미 언론으로부터 이 사건이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판단하게 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뷰징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뷰징? 네. 언론에서 어뷰징 기사라는 말은요. 언론사들이 온라인의 조회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가면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계속 송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사 벗겨서 살짝 바꿔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기사 도둑질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독자를 낳기 위해서 온갖 황당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어뷰징 기사에서 사용되는 수법들이에요. 꼭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어뷰징 기사를 쓸 때 이런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먼저 별다른 연결고리도 없는데 이 사건을 다른 것과 연결짓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 미제 사건과 연관지어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4일 교통신문에서 연쇄살인 가능성도 최악의 미스테리 화성 연쇄살인사건 재조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갑자기 또 화성이 나오네요. 네. 이처럼 화성과 연결시키는 보도들이 굉장히 여러 건 나왔는데요. 이런 형태는 어뷰징 보도의 기본적 수법입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 참사 당일날 세월호와 영화 타이타닉을 연결시켜서 쓴 기사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이 아이템이 사람들이 클릭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아무거나 다 갖다가 끌어다가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뷰징 수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타이타닉과 세월호를 말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처참합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연결시키는 것, 게다가 미제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은 고의는 물론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뷰징 보도의 특징은 제목을 가급적 선정적으로 뽑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번 이 살인사건 보도도 그렇게 선정적 제목들이 많아요? 네. 제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언론사에서 시신은 끔찍한 반부패 상태, 옷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옷은? 하고 모름표? 네. 이게 기사 제목에서 일단 시신의 부패 정도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끔찍한이라는 말도 상당히 감정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기사 본문에서 경찰 발견 당시 시신은 끔찍한 반부패 상태로 옷은 모두 입혀져 있었다고 했다라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입혀져 있었다는데 옷은? 하고 물음표를 찍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왠지 사람들로부터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죠.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옷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제목에 의정부 연쇄살인이라고 썼습니다. 아직 확인된 게 아닌데도? 네. 그런데 지역을 이렇게 강하게 의정부라는 말을 또 붙인 거죠. 그리고 연쇄살인. 둘 다 부적절한 거죠.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으나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제보 및 지역 및 안전을 위해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지역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실 꼭 지역이 특정되어야 하는 사건이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 플러스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네이밍을 붙이는 것은 해당 지역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뷰징 문법에 따라서 무책임하게 하는 행동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네티즌의 반응을 나열 전달하는 기사입니다. 예를 들면 중도일보의 연쇄살인 가능성도 네티즌 얼굴 좀 공개해라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부활해라라는 네티즌의 의견을 또 담은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언론이 민심을 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내용들을 모두 기사화해서 이건 역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지역명을 그냥 연관시킨다. 클릭수 높이려고 선정적이고 잘못된 제목을 뽑는다. 또 있어요, 문제가? 저희가 항상 범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사파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방송에서 사파 활용? 네. 방송뿐만 아니고 텍스트 기사에서도 사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를 그냥 쓰면 뭔가 클릭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선정적인 사실은 그 사건과 구체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사파를 잡고 삽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제가 보니까 텍스트 기사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 온라인 기사에서 기사를 클릭하려면 썸네일이라고 하는 작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쓴다는 거죠. 독자가 보도 내 이미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그러면요. 사파는 보도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게 제작돼야 되는데 실제 사건 보도들을 보니까 사파가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주의한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보면 모두 별 의미 없이 기사의 선정성만을 강화하는 사파인데요. 특히 중앙일보는 아예 이런 이미지를 조합해서 카드뉴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의정부 연쇄살인 죽은 새 여자 옆엔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카드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한 남성이 칼을 치켜든 이미지, 피가 번진 바닥 위에 사망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다리가 놓여있는 이미지, 그리고 피 자국이 번진 배경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싸우는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총 14장 중에서 6장에서 피 자국을 명백히 묘사한 이미지를 활용했거든요. 저는 이런 사파 자체도 부적절하고 이걸 사파를 모아서 카드뉴스까지 만드는 거 전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의정부 연쇄살인 죽은 새 여자 옆엔 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하셨죠? 네. 네. 의정부 연쇄살인하고 물음표는 찍었나요? 어. 연쇄살인에서 물음표 찍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물음표만 있을 뿐이지 완전히 기정사실화한 보도인데. 그렇죠. 게다가 사파까지 이렇게 끔찍하게 썼다. 혹시 범죄보도에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거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범죄 사건만을 특화한 가이드라인이나 준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것이 이 사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범죄보도는 모든 언론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거의 모든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사 심의 규정, 그리고 방송 보도 심의 규정에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박스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도 범죄보도의 원칙과 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 그리고 피의자인 정과, 프라이버시, 가족관계 등을 보도할 때에도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만 신중히 검토해서 보도할 것, 흥미를 위해서 보도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범행을 미화하거나 모방범죄를 유발시키지 말 것,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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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좀 더 인상적인 것은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서는 범죄보도의 원칙으로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범죄를 고무 유발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범죄 수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나 시연은 불법 행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백히 편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범죄 사실을 보도할 때 희생자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측면과 범죄 보도에 따르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말인데요.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우리의 보도를 통해 범죄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론 보도는 사실은 대부분이 굉장히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범죄 보도 속에서 과연 언론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좀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범죄를 흥미거루로 다루고 부주의하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그런 보도 행태는 분명히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장사 속을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포감을 부추기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모방 범죄까지 부추기는 이런 범죄 보도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사 속 채우려고 표현 쓰셨잖아요. 그냥 클릭스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언론이 지켜야 할 그 점잖고 신중함이라는 것은 아예 안중이 없고 천박해져가고 있는 우리 언론. 참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